촬영 시작해도 되래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출 이론 7주차 보죠. 첫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 먼저 첫 번째 한주금의 역할을 보니까 업무가 뭐냐 그랬더니 은행이 아닌데도 주택담보대출을 한대요. 주택을 담보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싼 대출을 해줘요. 이런 게 보금자리론, 디딤돌론 또는 적격대출 은행이 아닌 한주금 우리나라 공기업인데도 대출이 일어난다. 얘는 이자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겠죠. 저리에요.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은행에서 유리한 대출금리 방식은 변동금리 대출 방식인데 얘는 은행이 아니라 한주금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출을 공급해주는 거다 보니까 대출자에게 좀 불리하고 차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줘요. 저리임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로 대출이 일어난다는 게 얘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주금이 대출해주는 것은 고정금리인데도 이자가 낮은 저리다. 장기가 좋을까요 단기가 좋을까요? 차입자 입장에서. 장기가 좋겠죠 돈이 없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갚는 게 좋을 거니까 장기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mbs. 예를 보니까 저당증권이라고 나왔어요. 증권. 영어 s가 security라고 해서 증권을 얘기해요. 채권은 bond라고 얘기하고 s가 있어서 증권을 얘기하고 주택에 대한 저당증권 mbs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죠. 물론 보유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주택시장을 얘가 좀 우리나라가 뭔가 좀 컨트롤을 할 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바로 변형시켜서. 저당 채권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한다? 모기지죠.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사와서 이걸 변형시켜서 mbs로 발행을 하지만 무조건 사자마자 바로 다 발행하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보유하고 있다가 나라에서 주택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할 때 mbs로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mbs를 발행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주택연금제도. 주택의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데 일시불로 대출해줘서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종심방식이라면 대출을 연금식으로 매월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영모기지라 그래요. 영모기지는 일단 모기지로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으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서 만기로 갈수록 갚아나가죠. 그럼 잔금이 만기로 갈수록 줄어들겠네요. 그런데 얘는 일시불로 빌려서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매월 생활비로 대출을 받아요. 똑같은 연금식으로. 그래서 돌아가실 때 처분해가지고 빌린 돈을 갚아나갈 건데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늘어요 줄어요. 늘죠. 일반적인 모기지는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줄어드는데 얘는 주택연금대출은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뒤집어졌다. 영모기지라는 말을 쓰고 이거에 대해서 보증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보증업무. 한주금은 주택연금대출을 공급하는 기관이 아니라 보증기관이고 대출기관은 어디냐면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어디 가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기관이고 한주금은 보증기관이다라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채권의 평가나 보증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어요. 한주금의 업무를 얘기한 거고. 그럼 이제 주택연금제도 한번 보죠. 주택연금. 보니까 일반적인 모기지론과는 반대로 역저당, 영모기지라고 하는데 주택연금제도는 영모기지. 이유가 뭐냐면 차입자가 매기 연금 형태로 대출을 받아 연금 형태로 대출을 받는데요.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금액씩 계속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로 갈수록 잔액이 는다, 쫀다, 는다. 잔금이 는다예요. 그러면 잔금이 늘면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늘어야 쪼라요. 늘겠죠. 이자는 잔금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영모기지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모자라면 청구한다 안 하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상환에 따른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비소구형이라는 말도 쓰고. 나라에서 보증하죠. 누가 보증하냐면 한주금이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면 이 위험은 모두 누가 부담한다. 한주금이 부담하는 거예요. 오래 사셔서 대출을 11억을 받았는데 주택을 처분했더니 9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2억을 못 받잖아요. 은행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진다. 한주금이 주택가격 떨어진 거에 대한 책임을 한주금이 보증한다. 공적 보증에는 영모기지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주택연금도 있고 농지연금도 있어요. 농지연금. 산지연금은 없어요.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두 가지가 있다. 내용을 보니까 한주금은 가입자를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주금에서 발행한 보증서에 의해서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이건 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연금식으로 대출을 지급한다래요. 그러면 주택연금제도의 대출기관은 은행, 보증기관은 한주금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가입요건을 보니까 소유자 또는 배우자 만 55세.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춰졌어요. 좀 더 복지를 많이 하려고. 가장 중요한 건 또는이에요. 또는. 둘 소유자 및 배우자가 아니라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소유자는 반드시 55세 이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얘가 주택연금이니까 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거. 다주택도 합산가격이 9억 이하이면 가능하고.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하고. 상가주택, 복합주택 같은 경우는 2분의 1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이 가능해야 돼요. 주택법상 주택. 얘는 우리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단독 이런 게 주택이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 되는데 주거용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오피스텔은 안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용되는 건 아닌데 예외적으로 주거용이라면 허용시켜주겠다. 나라에서 조사해보니까 나이 드셨는데 주택은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노후를 위해서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해주겠다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법령을 좀 바꿨고. 실제 거주해야 되고 중요한 건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은행에서 대출해주니까 은행이 손해보면서 대출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은행에게 유리한 변동금리. 왜냐하면 9억 정도 있으면 돈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우리 9억 있어요? 여기에 9억 있어? 아, 그래. 있으면 좋죠. 그런데 9억 정도라면 사실 물론 요즘 인플레가 발생해서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다 올라서 30평 이상이 서울에서는 거의 평균 10억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9억은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이 9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부동산 자산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거예요. 금리까지 손해보면서 대출해주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은 기간이 종료되면 종심방식이면 돌아가시면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불로 상환을 해요. 일시상환하고 이때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중도 상환할 수 있어요. 돈이 생겨서 중도에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입할 때 초기 보증료를 내는데 초기 보증료도 돌려받는다, 못받는다. 환불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돈이 생겨서 대출을 끝내겠다, 조기 상환하겠다, 중도 상환하겠다 그러면 수수료도 없이 끝낼 수 있고 돌려받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끝나면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소구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적 보증이 일어나는 비소구형 대출이라고 우리가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할 수 있죠. 자, 했던 얘기고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다. 자,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세 문제 보죠. 자,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연금은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 담보 잡힌다는 건 저당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저당권이죠. 그래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잡고 연금방식으로 뭘 받는다? 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연금은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매 기간 받는 금액이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제도. 자, 이때 특징이 수령기관이 경과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을 계속 받으니까 잔금이, 잔액은 잔금을 얘기해요. 잔금이 뭐한다? 늘어난다. 얘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한다? 영모기지라고 한다. 영모기지론. 역저당이라고 한다. 자,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에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식으로 받는 거죠, 대출을. 자, 한 사람이 죽어도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계속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주거는 보장되는 거고. 자, 4번에 보니까 오피스텔인데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죠. 주거용의 오피스텔만 포함된다. 자, 그다음에 한주금은 보증기관인데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총 10억을 받았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주택가격을 처분했더니 8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2억을 더 빌려준 꼴이죠. 이거 모자라니까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은행이 손해본다. 한주금이 이거 위험을 부담한다. 한주금이 부담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고. 자, 그래서 주택연금에 따른 위험은 모두 다 한주금이 부담한다. 왜냐하면 얘가 보증기관이니까. 그래서 주택가격의 차락에 의한 못 받는 돈이 있다면 이건 한주금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은행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중요한 건 2번과 5번이 중요한 거예요. 자, 29번 보죠. 자, 1번에 연금 가입자는 전액 돈이 일부 정상 시 중도 상한 수출을 부담하지 않는다죠. 부담한다가 아니라 부담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초기 보증료로 돌려받지 못한다. 받는 것도 없고 내는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자, 주택법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택이죠.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다 주택이에요. 그런데 주택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가 있고. 자, 지급 방식은 종신 방식에서는 종신도 있고 종신 혼합 방식도 있어요. 여러 방식이 있다는 건 확정 기간 방식도 있어요.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고. 종신 방식은 돌아가실 때까지. 확정은 기간 잡고 종신은 돌아가실 때까지인데. 돌아가실 때 방식이 졸아가실 때까지 또는 종신 혼합은 기간을 좀 더 정해서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혼합 방식도 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4번이 중요한데. 자, 한주금은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한주금이 보증기관이고. 자, 은행이 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주금이 연금을 지급한다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보증만 하고 연금 지급은 대출은 은행이 한다. 대출을 기간은 은행이에요. 자, 종신 방식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면 돈을 더 받은 거죠. 대출을. 자, 그러면 얘는 상속인에게 상환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상속인은 상환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비소구형을 얘기하는 거죠. 1번이 틀렸고. 자, 30번에 보니까 자,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입하기 위해서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또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하자가 낸다고 할 때는 이걸 내요.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다. 또는 자, 종신은 종신바, 종신혼합이 있다. 자,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이죠. 주택. 주택법상 주택이니까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인데 자,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등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택이 아니니까. 단, 예외적으로 오피스텔이면 주거용은 가능하고 상가주택은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이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러면 허용된다. 상가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전답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주택연금이니까 주택을 대상으로 하재. 논밭은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니까 보증료는 대출 실행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와 매월 납부는 연보증료가 있다. 매월 납부하는 건 아니고 이 납부할 돈이 대출받은 걸로 환산되어서 대출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는 거긴 한데 결국 보증료를 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조기 상환했을 때 이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증료 환불받지 못한다. 자, 5번에 보니까 초과 지급된 금액은 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5번이 틀렸네요. 자, 저당의 유동화 보죠. 저당의 유동화. 자, 정확히 얘기하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예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 줄여서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고 자, 주택저당 증권을 뭐라고 한다? MBS라고 하는 거예요. MBS. 자, 저당의 유동화 한번 보죠. 자, 이제 전체 흐름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11월 달부터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전체 흐름만 이해하면 지문 해석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은행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줘요. 주택을 살려는 사람이에요. 주택소비자. 대출을 해줬어요. 이걸 주택담보대출이라 하죠. 영어로 모기지론이라 그래요. 모기지가 만들어지는 대출이다라는 거예요. 론은 대출이고 자, 그러면 차입자는 은행에게 저당권을 넘겨줄 거예요. 대출을 받았을 때 담보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저당권만 넘겨주지 않고 채권도 같이 넘겨줘요. 이 말은 뭐냐면 은행이 대출해줬는데 저당권만 받으면 주택가격이 만약에 돈을 안 갚았을 때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라면 저당권에 의해서 주택을 처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택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빌려준 돈을 처분했을 때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는 돈을 끝내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주택담보 말고 이거 말고도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뭐 다른 거 다 압류 걸어서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서 채권까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에서만 저당권과 채권이 합쳐진 새로운 권리가 만들어져요. 이 합쳐진 새로운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저당채권이라 해요. 뭐에 대한? 주택에 대한.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이라 하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모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대출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이 모기지가 만들어져서 모기지론이라 그래요. 이 모기지의 뜻은 저당권과 채권이 합쳐져 있는 강력한 권리인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끝까지 받아내는 거죠. 얘가 0이 될 때까지 끝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즉, 주택을 담보 잡아서 주택을 처분했지만 못 받는 돈이 있다라면 얘 세탁기, 냉장고 모든 다 압류 걸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지가 목을 조이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받아내겠다. 자, 근데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은행이 현금을 대출을 해줬는데 이 대출이 장기로 일어나다 보니까 원금 회수가 늘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원금을 회수해서 원금을 회수할 건데 자, 돈을 많이 대출해줬는데 얘가 원금 회수가 늦다 보니까 은행이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돈이 없다 현금이 없다를 뭐라고 하냐면 유식하게 유동성이 작아진 거예요. 현금화가 어려워진 거예요. 뭐만 가지고 있어요? 권리인 모기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억을 대출해줬다라면 천억치의 모기지만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거죠.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주금에게 팔아요. 얘가 사오는 거죠. 하나씩은 아니고 풀로 집합체로 덩어리로 팔면 300억치 팔면 한주금이 이제 은행에다가 300억을 넣어줄 거니까 현금을 넣어주겠죠. 이걸 은행에 자금을 공급한다. 물론 이 자금은 다시 대출금으로 나갈 거예요. 주택경기를 좀 부양하는 데 사용될 거예요. 한주금이 사서 현금 넣어준다. 얘가 얘가 저당채권을 사고 현금을 넣어준 거죠. 저당채권이 뭐 됐어요? 현금화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저당채권의 유동화. 그래서 이걸 저당채권의 유동화. 이 저당채권의 유동화가 직접 일어난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채권의 유동화가 됐다. 팔고 샀다. 뭐를? 저당채권 모기지를 팔고 샀다. 근데 얘는 돈을 벌려고 투입된 게 아니라 주택금융을 잘 돌리기 위한 거예요. 주택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공기관이니까 이름 자체가 주택금융공사인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가 주택금융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택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니까 얘는 이걸 잘 돌리기 위한 거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왔던 저당채권을 MBS라는 주택저당 증권으로 발행해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파는 거예요. 이 투자자는 돈이 많은 기관 투자자인데 연기금이나 또는 보험사 증권사 현금이 많아요. 은행에다 넣었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예금을 2%를 받고 있대. 예금 금리를 그러면 이 투자자는 위험하지 않고 2%를 받고 있으니까 얘가 이 돈을 빼서 다른 데 투자하려면 최소 얼마나 요구하는 거예요. 2% 이상은 돼야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한주금이 보증도 하는데 나라 공기관이 발행한 MBS가 만약에 4%의 수익률이라면 당연히 돈 빼서 이거 사겠죠. 그래서 돈이 잘 돌아가면 주택시장이 좋아지겠네요. 차입자가 돈을 많이 빌려서 주택 많이 살 거니까 내 집 마련도 많이 할 거고 은행은 현금이 가득하니까 돈만 가지고 있어서 좋은 건 아니죠. 빌려줘서 이자 수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서로 대출해 주려고 할 거예요. 금리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질 거고 대출금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돈 많이 빌려서 주택 많이 사고 주택 경기 좋아질 거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 상품이 하나 제공된 거예요. 은행에 넣는 것보다 MBS 단계 수익률이 좋고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하기에 용이해진 거예요. 맞아요. 새로운 투자자 투자 상품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얘를 주택저당 증권을 투자 상품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한주금은 은행과 투자자를 뭐 했다? 중계해 줬다. 중계기관 역할이에요. 이때 저당이 유동화할 전체를 봤을 때 은행을 기준 잡아서 여기를 1차 여기를 2차라고 하는데 1차를 잘 구분해놔야 돼요. 1차는 누구와 누가 있다? 차입자가 있는 게 1차예요. 1차 투자자가 있으면 2차 차입자가 있으면 1차 뭐가 일어났냐를 봤더니 대출이 일어났어요. 대출 시장이에요. 저당의 유동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냥 저당 저당의 유동화가 아니라 대출이 일어난 시장이다. 대출 시장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저당권과 채권이 합쳐진 저당 채권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형성된 시장. 그래서 1차를 얘기할 때 차입자와 은행으로 구성된 시장 대출 시장 저당 채권이 형성된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2차에서 일어나요. 자 2차를 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2차에서는 한주금이 역할을 했다. 투자자가 있는 시장 그 다음에 저당의 유동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났다.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줬다. MBS가 발행됐다. 그 다음에 저당 채권을 팔고 사는 시장이다. 여기서는 팔고 산다를 저당 채권이 매매됐다. 유통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저당 채권이 형성된 시장은 몇 차? 1차.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은 2차.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잘 돌아가려면 차입자가 돈을 빌렸으니까 이제 대출금리를 갚아야 돼요. 대출금리가 만약에 6%다. 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6%는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얘가 가지고 있으면 다 먹는데 얘가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서 팔았어요. 그럼 중간에 서비스는 했으니까 1% 먹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5%를 먹을 건데 얘는 돈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얘도 1%를 먹고 mbs 발행하면 얘한테 4%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은행보다 많이니까 돈 빼서 이걸 사겠죠. 잘 돌아가려면 가장 커야 되는 게 뭐예요? 대출금리가 가장 커야 되고 그 다음에 mbs 수익률 가장 작아야 되는 게 뭐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질문으로 나오는 게 유동화가 잘 돌아가려면 무조건 대출금리가 가장 커야 된다 대출금리를 다른 말로 은행 입장에서 뭐라고 한다? 저당 수익률 이라고 한다는 거 이 단어 꼭 기억해 놔야죠. 저당 수익률 우리 레버리지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저당 수익률 이었어요. 그 다음에 mbs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런 순서가 돼야 된다 자 이때 이제 mbs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어요. 외워야죠. mbs 저당 증권은 mbs 저당 채권은 모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 채권은 모기지 그 다음에 mbs는 저당 증권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분형 하나가 있어요. mpts는 지분형 나머지는 다 채권형 이렇게 되는 거고 채권형 중에 mbtb와 cmo는 혼합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권리와 위험이 있는데 원조와 채소가 같이 다녀요. 원리금 수치권 조기상환 위험 권리와 위험이 같이 다니고 채무불리행 위험 소유권 저당 채권의 소유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 원조 채소가 같이 움직이는데 자 mpts는 모든 원조 채소를 원조 채소를 누가 갖는다 투자자가 투자자 갖는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모든 위험을 가져갔죠. 위험 위험을 다 가져갔으니까 위험이 큰 만큼 수익률도 높다. 우리가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요. 자 위험이 크니까 콜방어와 초과담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bb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 한 죽음이 가져요.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커요 작아요. 투자자에게 위험을 하나도 안 넘겨졌네요. 모두 다 한 죽음이 갖고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작은 만큼 수익률도 작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가장 안전한 투자자 입장에서 안전한 mbs가 뭐냐 그러면 mbb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좀 더 안전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한 죽음에게 콜방어도 실현하고 초과담보도 가장 크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얘는 투자자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합형에 mptb와 cmo가 있는데 mptb는 mpt와 이 b를 합쳐서 mptb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반반씩 나눠갔는데 채소를 누가 갖는다? 발행자 채소밭 기억해놔야죠. 채소밭 얘가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 채소 발 밭 그래서 채소는 발행자 원조는 투자자 채소는 발행자 원조는 투자자 이렇게 된다. 자 이 cmo를 다계층이라 그래요. 다계층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 종류예요.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인 거예요. 금리는 고정금리만 있을까요? 변동금리도 있을까요? 같이 있는 거예요. 변동금리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고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이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 이 계층을 영어로 트렌치라고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mbb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결론은 사실 보죠. 채권형이냐 또는 지분형이냐를 결정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소유권. 저당채권의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넘겨줬다. 그럼 투자자가 돈 주고 산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분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발행자 가지고 있으면 돈을 빌린 꼴인 거예요. 채권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넘기면 지분형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다 발행자 가지고 있으면 채권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채소 팔. 혼합형은 채소 팔. 원조 투자자. 문제 보죠. 빠르게 한번 풀어보죠. 문제의 의미는 MBS를 도입했대요. 그러면 저당의 유동화가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택과 관련된 금융이 잘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융 주택금융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확대됨에 따라서 은행의 자금이 풍부해져 이걸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은행의 유동성이 커져서 유동성에 따른 위험이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대출 확대된다. 이자율은 하락할 수 있겠죠. 은행이 돈 많으니까 싸게 빌려줄 수 있을 거고 주택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 대출 금액도 증가할 수 있다. 주택금융이 활성화되어서 건설이 촉진되어 맞죠. 주택을 서로 살려고 하니까 공급도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공급자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거고 사실 기여할 수 있다. 맞고 주택금융이 확대되면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늘어난다. 내 집 소유 비율이 늘어난다라고 나와야죠. 은행은 유동성이 커지는 거 맞아요. 유동성이 커졌다. 현금화가 원활하게 됐다. 그래서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소비자의 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상식적인 얘기고 4번이 틀렸고 자 두번째 보죠. 자 1번은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자 이러이러이러한 좋은 일들이 있다. 좋은 역할을 한다. 소개시켜주려고 나은 지문이고 자 은행은 수치한 예금 등으로 대출을 제공하는데 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대출이 일어난 시장은 몇 차? 1차라고 얘기해요. 1차 자 2차는 자 2차를 봤더니 SPC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라고 나왔어요.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기관에 대출기관 어디에요? 은행이죠. 은행 은행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은행에 자금 공급해주는 시장 맞죠? 이때 SPC 역할은 자 특수목적회사인데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 그래요. 자 얘는 한주금이 역할한거에요. 한주금 원래 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무조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보죠. 한주금은 돈 벌려고 들어갔어요? 아니면 저당 이동화를 좀 잘 돌리기 위해서 들어간거에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한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 역할을 했던거에요. 그래서 특수목적회사를 SPC라고 얘기하는거에요. 근데 이 PC C가 컴퍼니인데 우리나라는 한주금이었지만 사실 외국은 개인기업들이 중간 중개업무를 여기 담당하는거에요. 그래서 컴퍼니가 주로 역할을 해서 SPC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도입된 회사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돼요. 한주금이 역할을 하는거에요. 한주금을 얘기하는거에요. 4번 보죠. MBB 이렇게 나왔네요. MBB. 그러면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는다. 조기상환위험의 부담을 투자자에게 넘기는게 아니라 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땡큐 나와야 되고 저당채권 유동화는 저당의 유동화죠. 이걸 줄여서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고 은행의 유동성을 높인다. 은행의 유동성을 높여서 유동성 위험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3번 보죠. 주택금융은 좋은 기능이 있다. 소개시켜주려고 한거고 이번에 보니까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살려고 자금을 주다라는거죠. 가장 대표적인 대출이 뭐에요?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라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대출받는 형태의 금융을 얘기한다. 맞죠? 주택담보대출을 설명하는 거였고 이건 주택담보대출 가장 대표적인 소비금융으로 모기지론을 들 수 있는 거니까 LTV, V가 뭐다? Value, 그러면 가치죠.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금을, 대출규모를 정하는 거고 DTI는 상환능력을 따지는 거에요. 번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느냐 상환능력을 따질 때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정하는 거죠. DTI의 가장 강력한 일종이 뭐다? DSR. 지금 쓰고 있는 건 DSR이죠. DSR도 DTI의 일종인 거에요. 4번에 보니까 2차라고 나왔어요. 2차. 그런데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으로 형성된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1차라고 나와야죠. 그렇죠? 차입자, 수요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건 1차. 그리고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대출이 일어난 시장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나오니까 1차라고 나와야죠. 대출시장.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인데 원리금균등, 원금균등인데 대출 직후에 대출 직후에 초기에 얘기하는 거죠. 원리금 얘기했어요. 원리금을 초기에 많이 갚는 거 원금균등 이렇게 나와야죠. 원금균등. 그럼 얘는 얘보다 어떻다? 적다. 맞네요.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갚으면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 DTI도 높다. 맞아요? 맞아요? 원리금과 DTI 비례 맞아요? 왜 그래? 맞아요? 맞아요. DTI가 높은 거예요. 초기에. 원리금 많이 갚으면 DTI도 큰 거예요. 원리금 많이 갚으면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커요? 작아요? 크다. 원리금 많이 갚으면 원금도 많이 갚는다. 원금 많이 갚으면 은행에서 원금 회수 속도도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초기에 다 누가 크다? 원금균등이 크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고 지난 시간에 4번 보죠. 틀린 거. MPTS는 지분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분형. 지분형 증권이다. 맞죠? 여기에 근데 지분 증권이다라고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지분 증권은 지분금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금융. MBS는 지분금융일까요? 부채금융일까요? 우리 지분금융은 리조신 공사 펀드로 정해놨잖아요. 이때 MBS는 없었어. MBS는 부채금융이에요. 얘는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니까 이 MBS에 해당되는 4가지는 다 다 뭐다? 부채 증권이에요. 부채. 다만 뭘 띄고 있다? 지분형을 띄고 있는 거지. 지분증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분형 증권이지만 부채 증권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채 증권이지만 지분의 형태를 좀 띄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분증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MPTV 나왔어요. 얘는 이제 혼합형이니까 반반 나눠갔죠. 뭐를 누가? 채소를 발행자. 자, 그러면 채무, 불량염은 누가 가져야 된다? 발행자가 가져야 돼요. 원조는 누가 가져야 돼요? 원조는 투자자가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땡큐하고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야죠. 이건. 자, MBB는 가장 강력한 채권형이죠. 채권형.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 안전한 거. 자, 신용 보강을 위해서 초과담보를 가장 크게 요구하거나 가장 강력한 뭘? 콜방어를 실현할 수 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CMO는 다계층이니까 다수의 층, 다수의 계층 트렌치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개. 한 종류가 아니라 우선순위도, 만기도 다 다르고 이자율도 다르고 또는 뭐 금리 형식도, 고정, 변동 다 다르고 위험과 수익도 다 다양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우리나라 유동화 중개기관 즉, 은행과 투자자를 중개한 건 누구다? 한주금이다. 그래서 SPC 역할로 중개기관 역할을 했던 건 한주금이 했다. 자, MBS는 꼭 한주금만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실 대부분이 한주금이 발행하지만 자, 얘가 MBS를 발행하지만 은행이 직접 투자자를 찾아서 MBS를 발행하기도 해요. 100% 다 한주금이 무조건 발행한다는 틀려요. 은행이 직접 투자자를 찾아서 MBS를 발행할 수도 있다. 자, 은행은 무조건 저당 채권을 팔아요? 아니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이유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현금이 모자란 만큼만 파는 거지 무조건 파는 게 아니에요. 자, 5번 보죠. 좀 어려운 질문인데 자, MPTS는 지분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지분형 증권으로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현금 흐름 여기 보니까 저당 지불액에 의존한다 라고 나왔어요. 의존이 중요한 거예요. 의존한다. 의존한다. 즉, 현금 흐름인 저당 지불액은 뭐예요?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우리가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 똑같다 그랬어요. 투자자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MPTS는 지분형이니까 자, 원리금에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의존한다. 의존한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어려운 지문인데 요즘 좀 등장하고 있긴 해요. 간평에서도 보니까 자, MBS 중에 MPTS를 산 사람이 있고 MBB를 산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자, 얘는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크지만 위험 또한 크죠. 모든 위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위험을 투자자에게 넘겼어요. 근데 MBB는 모든 위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자가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얘가 받는 이 MBS의 수익률은 결국 어디서 온 거냐면 차입자가 갖는 원리금을 갚아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자가 자, 만약에 투자자가 MPTS를 샀다. 그럼 차입자가 갖는 원리금이 쭉 그냥 그냥 이렇게 직접 이체가 돼요.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는 돈을 거의 다 얘가 받는 거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얘가 파산이나 부도가 났다고 해보죠. 돈을 못 갚으면 얘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의존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리금을 갚으면 다 받고 안 갚으면 못 받는다예요. 그래서 이 투자자는 모든 위험을 MPTS를 산 사람은 위험을 모두 다 투자자가 가지니까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크다라는 의미는 갚으면 거의 다 먹고 못 갚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예요. 그러나 MBB는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가장 작죠. 위험을 모두 다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발행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 투자자가 MBB를 산 경우라면 얘가 돈을 갚든 돈을 안 갚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얘에게 돈을 준다 안 준다? 준다예요. 그래서 MBB의 경우는 얘가 위험이 낮은 만큼 수익이 낮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다 보증을 해 주기 때문이에요. 얘가 돈을 갚든 안 갚든 얘가 무조건 얘한테 수익을 보장해 줘요. 그래서 그러면 MBB의 경우는 얘의 원리금과 얘가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고 MPTS는 갚으면 쭉 다 받으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안 갚으면 연결이 안 되고 갚으면 쭉 가는 거니까 그런데 MBB의 경우는 얘가 딱 모든 걸 다 얘가 통제하면서 무조건 수익을 기간되면 무조건 주는 걸로 보증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까 그 얘기였어요. 그러면 MPTS를 산 투자자는 차입자가 돈을 갚으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돈을 못 갚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를 이렇게 저당 지불액에 의존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받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갚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MBB는 어때요? 차입자가 돈을 갚으나 안 갚으나 언제나 적은 수익을 언제나 보증받는 거예요. 보장받는 거예요. 한 주금이 무조건 줘야 돼요. 그 차이가 있다. 어려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 나온 이유는 뒤에 답이 쉬워서 그래요. 처음에 어려운 걸 주고서 못 알아듣겠지? 당황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잘 보지 못하게 하려고 냈던 거고 보죠. 두 번째 MBB의 투자자는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했어요. MBB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갖는다? 발행자 가져요. 당연히 땡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도 안 배웠던 지문이 또는 전에 출제되지 않은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어려운 거 나오면 뒤에 더 쉬운 답이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두 번, 세 번 읽었다고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패스해야 돼요. 자, CMO 보죠. 다계층이니까 자, 발행자는 그냥 한 종류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발행자는 가공에서 여러 종류를 발행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공을 통해서 발행자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익이 다양한 트렌치 다양한 계층을 발행한다. 금리도 다양하고 만기 이자율도 다양하다. 자, MPTV는 MPTS와 MBB를 합친 거다. 혼합형이고 자, C, MBS는 이 C는 이 MBS가 우리가 배웠던 건 주택에 대한 거죠. 주택저당 증권인데 이 C는 커머셜이라고 해서 상업용의 라는 얘기예요.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용의 모기지에 저당이 유동하도 있더라 이런 것도 있더라라고 소개시켜준 거예요. 쓸데없는 거 나온 거예요. 출제자는 야, 이것도 모르면 아무리 어려운 걸 내봤자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막 전혀 그냥 우리 안 배웠던 것도 소개시켜주려고 지문을 채웠던 거니까 자, 이런 거에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 감정평가사 부동산 언론에서 1번 같은 지문이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설명해줬으니까 자, MPTS는 주면 다 받고 안 주면 못 받을 수 있지만 MBB는 어때요? 사입자가 돈을 갚으나 못 갚으나 한 주금이 모든 위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증받아요. 수익을 언제나 받을 수 있다. MBB에 투자한 사람은 사입자가 돈을 갚으나 안 갚으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6번은 좀 어렵게 보이려고 출제자가 좀 영어를 풀어냈어요. 기호로 쓰지 않고 집중해서 잘 앞다라만 따르면 우리가 배웠던 것 똑같은 거니까 자,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증권 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었다. 그런가 보다고 이런 건 배운 거 아니니까 자, 저당대출 자동이체체체권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뭔지 어렵잖아요. 뒤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MPTV라고 그럼 얘를 MPTV라고 적어놔야 돼요. MPTV는 자, MPTV는 혼합형이죠. 혼합형이니까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는 건 MPTV가 아니죠. 뭐라고 나와야 돼요? CMO라고 나와야 돼요. 오, 땡큐 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사실 자, 3분에 보니까 저당대출 자동이체체체체권은 또 기호가 없네요. 없죠? 왜 없어요? 앞에 나왔으니까 똑같아요. 저당대출 자동이체체체체체권이라고 똑같죠? 이미 앞에 기호로 써줬으니까 뒤에 나온 건 똑같은 건 써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MPTV죠. MPTV는 뭐라고 나왔던데 보니까 MPTS라고 나왔네요. 저당채권 이체체체권은 MPTS 그래서 얘는 MPTS와 주택저당 담보부채권 보니까 MPB라고 나왔어요. MPB 이렇게 를 혼합한 성격의 MBS다 라고 나온 거예요. MPTV는 그냥 MPTS와 MBB를 혼합한 형태다 쉬운 지문을 영어로 써서 시간을 끌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4번에 보니까 주택저당담보부채권 얘는 또 기호가 안 나왔네요 앞에 소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이 MBB네요 MBB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채권에 대한 채권적 성격에 채권적 성격이 가장 강한 MBS다 맞아요 다계층 저당증권 CMO죠 CMO CMO의 발행자는 모든 저당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그럼 CMO 나오면 채소는 누구? 발행자 소유권, 채무, 불리행경은 발행자 갖는 거죠 동시에 풀에 대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맞죠? 소유권을 발행자 갖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보인 거고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보면 MBB가 다음 문제에 보면 MBB를 이렇게 기호로 쓰지 않고 우리말로 바꿔 썼어요 한번 해석만 한번 해볼게요 M은 모기지예요 모기지 B는 담보부라는 뜻이에요 담보부 이 B는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채권 그런데 모기지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B를 이렇게 합쳐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자 그러면 MBB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나왔죠? 주택, 저당, 채권이 뭐예요? 모기지, 담보부가 백했다 백트, 뒤에 백을 해줬다 뒤에 담보해줬다는 얘기예요 백을 쓰는 거고 채권을 뭐라고 한다? 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B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때 욕을 엄청 얻어먹고 그 뒤에는 무조건 기호로 써줬어요 그 이후에는 기호로 써줄 거니까 이건 굳이 영어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좀 했다 그러면 우리 모기지라는 말을 많이 썼으니까 이 M자는 모기지고 이 B가 백트라고 하는 건 담보부라는 뜻이고 이 B가 본드예요 기본적으로 MBS는 그럼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M은 뭐예요? 모기지, B는 백트, S는 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정확히 풀었으면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증권 이걸 줄여서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S는 시큐리티 증권을 얘기하고 B는 본드를 얘기한다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나와서 소개시켜준 거고 그래서 7번 문제를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해석한 건데 한번 3번 한번 보죠 1번에 보니까 CMO의 선순위 증권의 신용등급은 후순위보다 높다 이런 거 몰라요 배움마가 없어요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그러면 이자를 자주자저 올리겠다는 거니까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을 더 많이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금융기관은 차입자에게 더 전가하게 된다 위험을 막고 금리의 상한을 설정했대요 금리의 상한을 설정한 변동금리다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유리하고 차입자에게 불리하죠 상한을 정했다면 그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고 상한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의 부담이 조금 더 낮아지긴 하겠네요 무조건 무한대로 올리진 못하고 예를 들면 처음에 약정할 때 7%까지만 올리겠다라고 상한을 정해놨으니까 그 이상은 못 올리니까 그래서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생기는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요 상한을 정하면 변동금리에 대해서 차입자의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맞는 얘기고 한주금은 장기 모기준에 소외되는 자금을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부 채권과 주택저당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얘는 MBB와 주택저당 증권을 알고 있어야죠 저당증권은 뭐예요? 주택에 대한 MBS 얘기하는 거예요 MBS를 발행하여 그러니까 한주금은 투자자로부터 MBS를 발행해서 자금 모아서 이 자금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자, 얘가 MBB 얘기하는 거예요 MBB 그러면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갖는다? 발행자 발행자 갖는 거죠 조기 상한에 따른 위험도 누가? 발행자 모든 권리와 위험은 발행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호만 나오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기호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지만 욕을 많이 먹어서 그 뒤로는 기호가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오늘은 수업 많이 하는 날이에요 네, 쉬었다가 또 열심히 해보죠 culprая 12 6 5 6 6 7 9 11 12 12 11 12